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입점을 놓고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게 이뤘는데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물론 대형마트 수요까지 빨아들이는 이른바 도심 공룡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김해 주촌 선천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코스트코 김해점. 최근 김해시의 건축허가를 얻으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과 상생협약을 맺는 과정만 남았는데 상인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코스트코 김해점 주변 5km 이내에 위치한 전통시장 3곳은 물론이고 23개 중대형 점포들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최근 국정감사에선 도매와 소매가 가능한 창고형 대형마트, 이른바 공룡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전통 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현재 1km에서 20km로 확대하고 면적이 6천 제곱미터 이하인 대형 유통시설이라도 교통영향평가 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인데 김정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에 대해 대체로 동의한다고 밝힌 가운데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도 나오는 상황이라 앞으로 법안 개정 여부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MBC 뉴스 문철입니다.